드디어 스키장입니다. 맞습니다.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왔는데 우는 길에 눈이 하나도 안 쌓이고 다 잘 치워놔서 전혀 어려운 옷이 많아요. 2016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이 날이 피크 사람 많은 날이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차라리 바글바글하네요. 스키장비 가지고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. 아우 힘들어. 스키장비 가지고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. 스크랭ARI. 스키장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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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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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